한 팀에게 두 번의 라운드 1분 실시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펀키의 스트릿 프렌즈 마이킹 반상적인 호흡 오~~~ 1년 사이에 락킹실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락킹케참 발차기 3,2,1 스위치 포핀드하이트 루테인까지 상당히 진지합니다 아 네 엿기 릴씨 아 내려맞지 못했죠 겁이 났으니까요 릴씨 오 아 지경 릴씨 릴씨 내려갔어요 오오 애매합니다 3,2,1 1,2,1 킥유식 릴씨 체인지 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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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,2,1 슴 엔 llega 조금 하아 엔 야 2번 정채영 야 많이 봤네 많이 봤어 예스 예스 오케이 스위치 과연 이 분위기를 엎을 수 있을 것인가 이야 참고로 권혁진이 형입니다 나도 최대한 크게 예스 예스 올해 동방백틀 락킹사이드 2등에 빛나는 권혁진 예스 예스 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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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교묘하게 잘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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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또 정겐에 도전했는데 이번 형도까지 자 좋습니다 어떡해? 이길 것 같애? 어 이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재찬씨 이길 것 같애? 아 아예 말할 필요도 없다 자 그러면 두 분에게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행수사가 두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연장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크다운 3, 2, 1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역시나 또 이렇게 연장배틀이 나왔습니다 자 연장전은 두 분 가운데 오직 한 분만 나오셔서 루틴 없이 40초만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말이죠 이게 웬만한 다른 락킹배틀보다 더 높은 그런 어떤 막 치열하고 막 박빙이고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연장전 바로 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오케이 dj 락플라이가 맞추세요 Milli trat coc 자 봅니다 아 브라스틱 오! 너무 멋있네! 오! 아! 히트의 모습! 컷! 5! 4! 3! 2! 1! 지금! 5! 4! 5! 5! 열심히 한거! 5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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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번 배틀 머스터드와 케찹의 대결이었구요. 자 이번에도 연장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여기서 또 연장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의 결과는 두 분이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. 좋습니다. 락 미!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카운트다운! 3! 2! 1! 오케이! 아 우리 또 김재현이야. 이렇게 또 동방배틀 이번 연도 락킹! 1! 1! 2! 3! 1! 1! 1! 2!